이거 진짜 재밌는 저거는 9승 1패하고 둘다 실버로 떨어지는거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을까 오늘 저 지코형이 8승 2패로 브론즈 5 떨어지고 꿀잼각 만드셨다면서 그것처럼 9승 1패인데도 말도 안되는 하위티어로 떨어져버리면 그게 진짜 꿀잼이란 말이야 얼마나 웃겨 듣고 난 한참 3번은 웃어 그냥 웃어버렸네 세상에 그 소식을 듣고 8승 2팬들 브론즈 5 뭐야 오 살았다 여자중에 깐 제일 쎈사람은 피오라인 쿠키 컨트롤 대박이었다 쿠키 컨트롤 진짜 피지컬 중에 최강 피지컬 쿠키 피지컬 대박이었다 이걸 살아남다니 진짜 많이 늘었다 나 무서워 와! 과몽이! 과몽이! 안 돼! 과몽이! 과몽이! 어! 과몽이 집에 가 과몽이! 과몽이 내가 먼저 갈게 과몽이 이거 이거 몇몇 몇몇 이즈 오면 1막 타진 않았어 팀워드 마나 없어 팀원 많아 여기 가 가 가 가 이즈리얼 방황하지마 방황하지마 방황을 끝내라고 아 이즈리얼 맞춰야지 스킬샵 맞춰야지 이즈리얼 이즈리얼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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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야 이득을 보았구만 이거 과몽이 공각이 만들어냈어 와 이거 잡아 아니야 아니야 이즈리얼 말리지마 이즈리얼 지금 레드 먹어가지고 지금 미쳤어 이즈리얼 이즈리얼 지금 미쳤어 아무도 눈앞이 다 빨간색으로 보일거야 이즈리얼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즈리얼 빠생 나이스 이즈리얼 둘 시스템이 분명해 이즈리얼 와 대박 이즈리얼 와 이즈리얼 이즈리얼 대박 세상에 눈앞이 빨간색으로 보여서 그것도 못맞죠 이즈리얼 개못해 얼만 갖다 버려 이즈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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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 이즈리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 근처에 있을거에요 와 나이스 됐어 개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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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빨리 밀어 라인 빨리 밀어 와하 대박 개굿 야 우리의 눈부신 일단 일로 보내 일로 보내 거 생각하자 여기서 뒤로 빠져있다가 그렇지 아 오케이 아 이거 틀이 없었으면 무조건 잡는 건데 타워 하나 딱 버티면서 큐데미 고수인분들이 지금 딱 오신 다음에 사과 이거 해물 파전이 이렇게 잘했었나면서 지금 놀라를 금치 못하셨을거야 호진님 오셨나 호진님? 호진님이 좀 여기 해줬으면 오 요즘에는 해물님도 이렇게 잘하나면서 지금 감탄을 금치 못하셨을땐데 그게 좀 아쉽구만 가자 꼬꼬꼬 이즈리얼 마이크로 말하시길 호아는 나랑 둘이 하는데 하하하하하하 아 투파가 킬에 많이 녹았네 좋아 좋아 미신 잘하는거 찾음 블루 잘 주네 우와 칭찬이다 부럽다 하하하하하 개 부럽다 나도 저런 칭찬받고싶다 오케오케 킬각 보자고 만서이사네 우리 함께 킬각을 보자고 와봐와봐 너 전멸도 없잖아 지금 가가가가가 와 가가가 가 가 싹 감히 겨드랑이를 보여주다니 감히 그 죄로 죽어라 감히 보기 싫으면 겨드랑이를 보여주다니 죽어라 쟤 대가리야 죽어라 썸파? 썸파가 좋을까요? 썸파가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망자가 좋을까 썸파가 좋을까? 전 어쩌면 좋을까요? 바로 이거로 이동하고 아 개못해 나 이거 이긴건데 무슨 생각을 했던거야 왜 이아쿠넬 좋아 아 바텀 미야잖아 죽는 바슬러님 개쩔지 개쩔지 아 저만 걸 걸 아 대박 16B 와 와 와 문아 아 뒷말에 들어야죠 야스오 왜 사냐 캐리 하려고 사는 아 진짜 왜 비시 비시 아아 너무 아까워 바보같이 했어 진짜요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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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아이 낙분 자식들 전멸을 그렇게 꼭 가져가 낙분 자식들 우리가 그렇게 가져가 와 이거는 무슨 흐르는 강불로 아 진짜 나 지금 회오리 모였어 1위치 가능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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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하다 답답해 ...! 와 와 장막 까올거 봐 와 와 와 뭐라고 했지 또니요 넘나 멋있는 거 우리 해외은 넘나 멋있는 거 집가는 것도 간지 폭풍 간지요 아직 안가 와 안간다 낚였어 팀도 낚였어 너무 멋있는가 이런 이런 제가 누워서 쉬어야겠군 와 게임하고 누워서 쉰다 넘나 여유로운거야 오케이 어시 얻었어요? 어시 따윈 먹지 않아 험나야 칼을 갈 시간이었군 야쏘 재밌죠 나니? 난 야쏘를 재미로 하지 않아 이기기 위해 하지 검은 재미있어서 휘두르는게 아니야 이런 말 미안한데 템 템 뭐가지? 야쏘 한 번도 안해봐서 어 아 이거만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만 맞았으면 좋겠는데 나이스 나이스 잘하셨어요 나이스 나이스 잘하셨어요 드디어 거미 펜타킬 까지 펜타킬 까지 좋아 응급기 좋아 펜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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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정도면 잘했어 내가 할 일을 이즈리얼 너에게 맡겼군 이제 내가 할게 나이스 밀자 다음 말 이름 뭐지? 밀자 밀자 야쏘야 이거 밀자 비서 야쏘야 이거 밀자 비서 다음 말 이름 밀자 밀자 야쏘야 나 옆에 있어 비서 아니야 파워 밀자 좋아 끝내 밀자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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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방해 우런방해 이겼어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우니까 와 이겼어 적당히 기뻐해 놀지마 뭐지 티어 티어 어디에요 골드 3 진짜로? 샤랄랄랄랄랄랄라 村장 닦이 형님 제가 흔들리기 상황이와 형님 어떻게 그렇게 해도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은 потер 지코요형. 브론즈 같다고 놀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. 퓨 돌리다가 만날 수도 있겠네요 지코요.